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적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A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 기출 문제 폴더에 가셔서 스프레드 시트에 기출 문제, 가져오실 데이터는 관리라고 저장되어 있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학생 성적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성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학과, 학번, 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성명과 학과와 학번과 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학과를 선택하신 다음에, 같습니까? 경영학과를 선택합니다. 학과가 경영학과이고, 학년을 선택하시고요. 상년에서 3학년만 추출하겠습니다. 같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기준에서 첫 번째 기준은 성명을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학번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표 형태로 A1셀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성적 시트에 A1셀을 선택하시고 또는 처음에 A1셀을 선택하셨다면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성명학과, 학번, 중간고사, 학번, 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학과에 대한 데이터만 나왔고요. 학년을 확인하시면 3학년에 해당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성명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지 그 다음 같은, 성명이 동일이 없으니까 성명순으로만 데이터가 정렬이 되겠네요. 만약에 같은 동명인이 있다면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족의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개설 강좌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에는 조건을 A33과 그 다음에 D36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영역 중에 이미에셀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학번이 2019로 시작하고 학년이 2인 데이터인데요. 만약에 ~~이고 하면 end 함수를 사용하라고 문제되어 있으면 수식을 하나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left 함수 하나밖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각각 따로따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학번이 2019로 시작한다 라고 작성을 하실 건데 학번의 데이터에서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19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학번이라는 필드를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그냥 임의로 조건이라고 쓸게요. left 함수를 통해서 학번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A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19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학년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은 따로 수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년 필드명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학년 숫자 2를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돼요. 또는 그냥 학년 2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학번에서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19와 같습니까? 그리고 학년에 가서 필드에 가서 2와 같습니까? 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성명과 학번 네 복사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냥 타이핑을 할까요?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 A39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성명, 그 다음 학번, 그 다음 학년이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복사 붙여 넣기 하셔도 돼요. 근데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실 땐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까지 작성해 놓으시고요.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영역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정열매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G31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평균의 데이터에서는 아래쪽이 셀 병합된 데이터에서는 추출할 건 아니니까 평균을 뺀 데이터 A2부터 G30이라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평균까지가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30행까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범위는 A33부터 B34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성명과 학번과 학년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합니다. 라고 3개의 필드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추출된 데이터가 학번이 이렇게 지수로 표시가 되는데요. 열 너비를 조절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작번이 2019년 데이터이면서 학년이 2학년에 해당한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이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개설 강좌 시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A3셀부터 시작하셔서 G30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쪽에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요. 아래쪽에 셀 병합된 영역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즉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행 번호가 홀수인 행 전체에 대해서 그럼 홀수라고 행의 번호가 홀수입니까? 홀수라는 행은 3, 5, 7 행의 번호가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네, 는 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가 제공을 되죠. 나머지를 구한 함수, MOD라는 함수를 통해서 홀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MOD,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숫자를 현재의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ROW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A3 셀의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A3 셀을 클릭하시면 A열에 있지만 3, 4,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지셔야 되기 때문에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셔서 달러 A3으로 바꿔주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현재 A3 셀의 행의 번호는 3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만약에 A 나중에 조건부 서식에는 하나하나를 셀을 비교할 건데 A4는 4라는 행의 번호가 구해질 거고요. A5는 5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2로 나눠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요. 1이면 홀수입니다. 우리가 2, 4, 6, 8 이런 숫자들은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요. 1, 3, 5, 7, 9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1에 해당한 데이터는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고요.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에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빨강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3, 5, 7, 9에서 11 홀수 행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개설 강좌에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를 설정, 보호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E31부터 G31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진행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갑니다.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도 체크하시고요. 숨김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현재는 수식이 보이죠. 근데 우리는 검토해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는 보호하면서 그 다음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는 넣지 않고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는 수식이 보였던 부분들이 시트 보호를 통해서 수식이 표시가 되지 않고요. 단 셀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서의 워크시트의 삽입과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 통합문서 보호에 가셔서 구조에 대해서만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구조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작업 외부 데이터 가조기와 고급필터,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2를 참조하셔서 아래쪽에 작성된 표 2를 참조하셔서 B3부터 C5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라톤 순위표고요. 하프 코스의 1등, 2등, 3등, 풀 코스의 1등, 2등, 3등 마라톤의 기록은요. 숫자가 작을수록 1등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스몰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스몰과 이프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몰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이프 만약에요. 조건을 주는데 코스가 하프 코스입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합니다. C10부터 C3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B2셀에 있는 하프 코스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 하프 코스, 풀 코스 바뀌는 것은 B2셀, C2셀. 아 이 행에 있구나. F4를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2로 표시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기록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하프 코스에 기록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심표 이제 하프 코스에 해당한 데이터의 기록을 가져왔다면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small함수를 통해서 1등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1이라는 값이 입력된 A3셀을 선택하시고요. A3셀의 데이터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때 A3, A4, A5, A열의 있지만 3, 4, 5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누르시고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한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 있고요. 이제는 small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는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배열 수식의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표 2를 참조하셔서 표 3에 기록 이내에 완주한 코스 구분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록 이내 1분 40초, 1시간 40분, 그 다음에 3시간 완주 기록에 해당한 데이터에 이내에 들어온 하프 코스가 몇 명이고 풀 코스가 몇 명인지를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과 이프, 그 다음에 구한 값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는데요.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신 다음 몇 명인지를 구하겠습니다. 하실 때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숫자 1을 넣어주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썸, 가로 열고, 이프, 가로 여십니다. 가로 여신 다음에 먼저 하프 코스입니까? 풀 코스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물어볼 수 있도록 범위를 C10부터 C37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G2셀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는데 G2셀, H2셀, 아, E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E행만을 고정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 이제 하프 코스인지 풀 코스인지에 대한 조건이었고요.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처리할까요?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는데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요. 엔드 역할을 하는 연산자 곱하기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기록에 가서 D10부터 D37 영역의 데이터를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 그 값이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거나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F3셀에 있는 값과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는데 F3, F4입니다. F10에 있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를 F10만 고정시키기 위해서 키보드 기능키 F4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 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 다시 한 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F3으로 바꿔주시고요. 가로 탔고요. 여기까지 두 가지 조건 기록이 현재 입력된 데이터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하프 코스입니까? 또는 풀 코스입니까? 라고 코스 구분을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서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몇 명인지를 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인지 세겠다 하시면 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줍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주고요. 1을 썸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 1,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M% 입력하신 다음 명을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을 입력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 아래까지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표 1의 학번과 표 2의 학과 코드를 이용해서요. 학과 명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번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있는 중간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시면 되겠는데요.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VLOOKUP VLOOKUP은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값은 MID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B3셀에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왜 다섯 번째냐면 문제에서 학번에 다섯 번째에 여섯 번째 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가 되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해당이 되겠죠. 신표 이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코드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여기에 두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은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입니다. 라고 해서 2라는 값을 넣으신 거고요.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학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 조절하시면 되겠죠. 계산 작업의 3번 문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의 4번입니다. 표 1의 중간고사, 긴말고사 출석 점수를 이용해서 학점 인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학점 인정은 중간고사나 긴말고사가 공백이거나 또는 출석 점수가 10미만이면 fail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pass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만약에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R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OR 함수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is 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중간고사 점수가 공백입니까? 라고 is blank라고 하신 다음에 d3세를 선택하시면 d3세를 값이 blank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 조건을 럭키에서 신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is blank 함수를 이용하셔서 기말고사 점수도 공백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공백이면 어떤 값을 처리할 거예요. 세 번째, f3 출석 점수의 값이 10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저희는 큰 따옴표 묶어서 f, a, i, l 문제에서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표 이 조건에 전혀 만족하지 않아요. 세 개 다 만족하지 않으면 큰 따옴표 묶어서 p, a, s, s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첫 번째 패스라고 나온 이유는 공백도 아니죠. 둘 중에 하나라도 공백도 아니고 얘는 10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패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나라도 이게 공백이 됐거나 또는 출석 점수가 10보다 작은 데이터에는 이렇게 조건에 만족했을 때 하나라도 문제 걸렸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총점의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 제시되어 있는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출석 점수가 10 이상이면 만약에 if 출석 점수가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면 된 fn 총점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점수 곱하기 0.4 도하기 기말고사 점수 곱하기 0.4 도하기 출석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0점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총점은 0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g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fx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 총점을 선택하시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총점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i4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문제 제시된 위치를 보시면 k4셀부터 데이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k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왼쪽에요. 왼쪽에 부서, 총무부, 기획부라고 부서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 레이블에 부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휴가 유형도 부서 옆에 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 레이블에 부서 아래쪽에다가 휴가 유형을 넣으시면 되고요. 휴가 시작일은 열 레이블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일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일수를 드래그 하시면 숫자이기 때문에 일수에 대한 합계가 구해집니다.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레이아웃과 위치를 지정하셨다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휴가 시작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그림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은 월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은 부분합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부분합에 가셔서 부분합 표시 안함 선택하시면 되겠죠. 일수 필드는 일수, 합계 일수라고 되어 있는 필드에서는요.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가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숫자 뒤에 일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한글로 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6월부터 8월에 각각 부서에 해당한 일수에 2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 항상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통합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 1의 상반기 매출 실적과 표 2의 하반기 매출 실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3의 연간 실적 표에다가 문제에서 봤더니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국내 도서와 외국 도서, 그 다음 영화와 공연에 대한 데이터만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왼쪽 열의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하시면 우리는 학계를 구할 겁니다. 참조는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추가. 표 2의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고 추가하신 다음 사용할 레이블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만 대서양 문고, 태평양 문고 각각 구분에 해당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행과 왼쪽 열 꼭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 국내 도서의 대서양 문고와 태평양 문고의 학계는 얼마입니다. 라고 두 개가 더해진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G3부터 G3부터 H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G3부터 G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연간 실적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연간 실적 그 다음,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문제에서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홈에 가셔서 세로, 가로, 이렇게 가운데 맞춤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언급이 없으면 그냥 텍스트까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텍스트에 입력하시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신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통합을 선택하시고요. 연결하실 매크로, 통합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한번 지어보시고요. 연간 실적 클릭하시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서울 강주만 문꾼 세로 막대형 서울 강주만 문꾼 세로 막대형 표시기는 꺾은 선형 두 가지 차트로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대구, 강주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과 강주만 두 번 표시하고 싶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서울, 강주를 두 번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행렬 전환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아래쪽에서 부산 지역을 선택하시고 제거, 인천 지역을 선택하고 제거, 다시 한번 대전 제거, 대구 제거 하시면 서울, 강주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만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표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서울과 서울의 B5부터 B5부터 F5까지 선택하고 심표 다시 한번 강주도 B10부터 F10까지 선택하면 서울 두 번, 강주 두 번 이렇게 값을 법내 항목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17년부터 2020년에 서울, 강주에 해당한 데이터만 두 번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꾼 새로 막대형, 하나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광주 지역도 두 번째 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차트 종류 바꾸는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의 각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 가셔서 지역별, 매출, 실적이라고 입력합니다. 아래쪽에는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의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하시고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축 제목의 기본 새로 축 제목의 새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새로 제목은 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새로 제목에 대한 매출액은 입력할 때부터 새로 갑축, 새로 입력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내는 아래쪽에 범내 표시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 그 다음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의 둥근 모서리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둥근 모서리, 모서리 둥글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닫기 버튼, 그 다음 차트 영역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10으로 바꾸시고요. 차트 제목도 글꼴 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제목도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글꼴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서식 작업을 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화면이 맞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조회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 사원 조회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원 조회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 라고 입력하시면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폼을 보여줄 거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 프로젝트 창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클릭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폼을 클릭하신 다음 사원 조회를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갑니다. 문제의 유저 폼을 초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고 연결하실 콤보 상자는 CMB 사원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할 데이터는 A4부터 A9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먼저 작성할게요.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깐 비주얼 베이직 창을 한번 닫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해제하신 다음 사원 조회를 클릭하면 사원 조회 폼이 나오고요. 사원 이름의 콤보 상자를 클릭하시면 A4부터 A9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마늘을 선택했을 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마늘에 해당한 사번과 직급과 부서명에 데이터가 폼에 나오도록 이제 조회 버튼에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콤보 상자에서 기마늘을 선택하시면 기마늘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해진 값은 0이고요. 첫 번째가 항상 0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기마늘의 데이터는 4행에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 0에다가 4행에 위치를 지정하시면 첫 번째 해당한 데이터의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A열은 숫자 열러비가 열이 1이고요. B열은 2, C는 3, D는 4입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I로는 CNB 4원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해진 0의 값에다가 4를 도하면 첫 번째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폼의 4원 조회에 4번은 TXT 4번, 직급은 TXT 직급, TXT 부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이렇게 지워주고요. 행의 위치 값은 구했고요. TXT 4번에다가는 셀즈, I로에서 구한 행의 번호와 두 번째 열에, B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D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과 4를 수정하시고요. 4번, 직급, 부서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폼의 텍스 상자 이름은 TXT 4번, TXT 직급, TXT 부서명입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원 이름에 해당하는 폼에 나타나도록 리스트 인덕 속성을 이용해 작성하고요. 사원 이름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 조회 버튼을 클릭해도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TXT 4번은 비어있습니다. 만약에 어떨 때 비어있냐면 만약에 C엔비 사원의 콤보 상자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공백입니까? 라고 큰 덤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공백이라면 TXT 4번의 값을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TXT 직급의 값을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TXT 부서명의 값을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이 아니다면 else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셀지에 있는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사원 조회 버튼 눌러서 만약에 첫 번째 기만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기만을에 해당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백 상태에서 조회하면 이렇게 공백 처리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뭐 다른 데이터 선택하고 조회하면 해당된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